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레이스를 함께할 여러분들의 콕스 한종철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영상은 뉴 2024 MDC 모든기출 OT입니다. 사실 이 생명과학 입시,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개념이라는 것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는 것이고 문제풀이의 시작점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학습을 일반적으로 개념학습을 하면서 병행을 하죠. 수능을 한 번 이상 경험하신 분들은 기출이 왜 필요한지 알고 있겠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내신과 수능을 처음 준비하는 수험생분이 계신다면 기출학습의 목적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수능 출제 경향을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모두 분석하는 것도 아니에요. 단원별로 출제 경향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개념학습의 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를 잘 풀기 위한 거야. 그래서 개념학습의 완성은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항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강사가 스킬과 논리를 개념학습에서부터 안내를 합니다. 특히 한종철의 철철 개념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사용할 개념 스킬 논리를 한 방에 정리하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한 스킬과 논리를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기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전 연습을 하듯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풀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강사를 통해서 배웠던, 그리고 내가 체화를 해야 할 그런 스킬과 논리를 적용해보는 연습의,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풀이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통 학습 차원에서의 문제풀이, 학습을 위한 문제풀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실 문제풀이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공부했던 내용을 적용해보려고 아직까지는 낯서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도구가 있다더라도 그 도구를 많이 써보질 않았으니까 스킬과 논리를 적용해보는 거지. 이거는 학습을 위한 문제풀이. 이런 건 빨리 풀 필요가 없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완성형의 풀이를 해보는 거야. 근데 이런 완성형의 풀이로만 문제풀이를 구현하려고 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시간의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20문제를 30번에 다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의 풀이, 수험생이 구현할 수 있는 풀이, 실전적인 풀이는 미완성의 풀이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다. 그런 훈련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출은 완성형의 풀이를 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풀이이기 때문에 직간주로 찍어서 문제를 푼다거나 또는 미완성의 풀이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풀이 방식을 가급적은 하지 마시고 천천히 고민하고 그리고 강사를 통해 배웠던 스킬과 논리를 정형해 보는 그래서 정답까지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완성형의 풀이로 기출 학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기출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느냐 그 방법론적 측면을 제안해 볼게요. 첫 번째, 단원에 따라서 전단원에 걸쳐서 개념 암기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유전 단원이라고 다 어려운 킬러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유전은 일반적으로 평가원 수능 기출에서는 6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 한두 문항 정도는 암경이 출제가 돼요. 전단원에 걸쳐서 개념 암기 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건 보통 20문항 중에서 13개 내지 14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기출 학습을 할 때도 1회독만 하면 돼요. 사실 기출의 분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거를 1회독을 하는 것조차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이제 상반기 때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기출 문항을 2회독, 3회독하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이 반복하면 좋긴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암기 문항은 1회독으로 목표를 해주시고 그 1회독을 할 때는 자기가 개념 공부를 하고 나서 또는 개념 수업을 듣고 나서 해당되는 소단원 또는 대단원이 끝나면 개념 암기 문항은 바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까먹기 전에. 그래서 이제 1회독 이후에는 기출 문제를 풀어봤는데 그 다음에 풀 문제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풀 문제와 더불어서 내가 복습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중요해. 개념 암기 문항은 안 까먹는 게 중요하고 또 내가 이론을 또는 해당 암기 내용을 알고 있다더라도 문제에 계속 적응하는 훈련을 중요하게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을 추천됩니다. 첫 번째, 핵심 정리집인 더코어와 개념 강좌의 부교주로 함께 제공이 되는 피귀노트, 물론 별뜩합니다. 피귀노트를 활용해서 개념 복습을 하면서 RG라는 빅킬러 모의고사를 활용하여 문제의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 개념 중에서도 자료분석으로 출제되는 문항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3, 4, 5단원 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앞으로는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1회독을 목표로 해주시고 개념 암기 문항과 마찬가지로 개념 복습과 문제 연습을 병행해 주는 게 중요한데 1회독 이후에는 더코어와 피귀노트를 활용해서 개념 복습하면서 RG라는 빅킬러 모의고사로 문제의 연습도 꾸준히 해주시면 실제 시험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수 없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어려운 문제 쪽이에요. 중킬러킬러인데 중킬러는 3단원 막전이 근육이 최근에 일반적으로 중킬러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 중킬러킬러 같은 경우에는 2회독까지는 추천을 드리는데 2회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1회독 시 각 문항에 대해서 시작점과 루틴을 메모해 둔다. 특히 중킬러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 때 모니터나 또는 본인 패드에 강의를 일단 준비해 놓고 지금 해당되는 문제를 푼 다음에 본인이 맞췄든 틀렸든 바로 강의를 통해서 강사는 어떻게 시작점을 잡지 어떤 루틴의 문제를 풀지 그걸 바로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메모해 두고 그 다음에 나중에 2회독을 할 때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푸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시간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뭐 1년 동안 계속 기출만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2회독 시에는 1회독 시 정리해 뒀던 시작점과 루틴을 리마인드 한다는 측면에서 문제 읽고 확인하고 빨리빨리 진행해 주셔야 돼. 그래야 간신히 간신히 상반기 때 기출을 1회독이라도 의미 있게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전이 근육 같은 중킬러나 또는 유전 같은 킬러는 부분적으로나마 2회독을 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거든. 2회독 할 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1회독처럼 처음부터 백지 상태 다시 푸는 것이 아니라 1회독 할 때 메모해 두었던 메모 사항들 즉 시작점과 문풀 루틴을 다시 한 번 리마인드 한 정도로만 해 주셔야 이게 어느 정도는 속도감 있게 진도가 나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중킬러문항은 기출학습 이후에는 킬로로직 노트를 활용해서 꾸준히 복습을 하면서 킬로로직이라는 건 철철 개념의 스킬과 논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놓은 부교제입니다. 제가 이제 캐스트에서 컨텐츠에 관련된 영상을 다시 찍을 거니까 이런 컨텐츠들이 애매하면 뭐지?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캐스트 영상을 통해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불어서 막전위 근육은 RGB B킬러 모의고사에 항상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회차별로 계속 주제별로 연습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킬러문항 보통 유전에서는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많게는 5개 일반적으로는 4개가 킬러로 출제가 됩니다. 물론 실력자 입장에서는 유전에서도 중킬러 킬러의 상대적인 난이도 느낄 수 있겠지만 예비 고3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전에서 나오는 문제는 킬러로 느껴져요. 체감 난이도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전위 것 같은 중킬러와 마찬가지로 1회독 뿐만 아니라 선별적으로나마 2회독을 해주셔야 될 문제들이 꽤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1회독 시 시작점과 루틴을 잘 메모해 둔다. 즉 중킬러처럼 내가 지금 유전의 킬러 문항을 풀려고 하면 강의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 지금 풀고 나서 바로 강의를 확인하면서 시작점 어떻게 잡는지 문풀 루틴은 어떤 형태로 잡았는지 비교해 보는 거지 맞췄든 틀렸든 간에 뭐 전문항을 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문항들 그런 것들이라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2회독을 할 때는 1회독에서 메모해 두었던 시작점과 루틴을 확인하는 정도로만 왜냐하면 그 문제를 유저는 특히 한 문제에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가 꽤 많아요. 다시 한 번 백지상태에서 푼다? 시간적으로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수험생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주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학술 이후에는 킬로로징 노트와 만점 시컨스라는 킬로 모의고사를 활용해서 계속 꾸준히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결국 수능 시험에서의 고득점의 핵심은 반복이에요. 끊임없는 반복으로 만점을 완성하는 것이지 단기간에 집중적인 노력이라든지 또는 내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교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MDC 모듬기출 교제를 말씀드릴게요. MDC 모듬기출은 작년에 의해서 올해 1년치의 신규기출이 추가되었고 트렌드가 최근 트렌드에 맞지 않은 문항들을 일부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문항수는 1421문항에 유전 두 건 330페이지고 비유전편 두 건 470페이지 볼륨이 커진 만큼 이 교제를 세트 구성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구매하세요 라고 하면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또 한 해 동안 피드백을 받아본 결과 유전편을 한 번 더 풀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올해는 볼륨도 커졌고 그리고 실제 수험생들의 니즈에 맞춰서 유전편과 비유전편 별도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MDC 모든 기출은 강좌도 유전편과 비유전편 따로 개설이 되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질문했던 것 중에 또는 자주 피드백 받았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선생님 교재 사이즈가 너무 커서 책꼬지 안 들어가요.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수험생 편의를 위해서 올해는 교재 규격을 가급적에 맞추려고 합니다. A4 사이즈에서 폭은 좀 더 넓게 하고 그리고 메모할 만한 여백 특히 막전위 근육 유전 같은 경우에는 필기학 공간이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문제 구성을 교재 구성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나서 문항 번호도 각 파트별로 1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험생이 힌트를 줬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딱 몇 번 하면 게시판에 질문도 좀 쉽게 하고 사실 질문을 받는 입장에서도 문제 번호를 다 일일이 찾는 게 번거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수험생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1번부터 1421번으로 문항 번호를 순차적으로 배열을 했습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질문이 나온 걸 중에 원형이 있냐면 아직 완강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작년 NDC 강의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교재는 올해 걸 쓰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신상 기출이 추가가 됐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강의 문항 번호를 찾죠? 이런 질문이 있거나 또는 작년 교재가 있는데 작년 NDC 교재를 다 풀지 못해서 좀 재활용하고 싶습니다. 올해 교재가 어떻게 매칭하면 되죠? 작년에 그런 질문이 꽤 많았어요. 다 매칭을 해드려도 찾기가 쉽지 않더라. 헷갈린다 이거지. 그래서 올해 MDC 문제 구성은 반드시 올해 2024 교재를 구입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편한 게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함께 활용하면 좋은 교재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렸던 두 교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더코 핵심 정리집은 12월 출시가 되고 철철 개념의 필기노트는 3월 RGB B킬러 모의고사는 2월 그리고 만점 시퀀스 킬러 모의고사도 2월에 출시가 됩니다. 강의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12월 중에 MDC 모든 기출의 유전편부터 개강을 할 거고요. 강의 수는 총 34강으로 이루어집니다. 각각의 강마다 인덱스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찾기 쉽게끔 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중요한 유전 또는 막전의 근육을 모두 수강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안을 드려도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적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틀린 문제나 또는 애매했던 문제 선별해서 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좀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선별해서 문제를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실 이 모든 문항을 특히 뭐 유전 편의 모든 문항을 다 강의 수강해야 된다. 이게 심적 부담감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파트 1은 교육청 기출이고요. 파트 2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수능 즉 평가원 기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전 편은 총 408문항이고 전문항 해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전에도 해설을 해드리지 않아도 되는 즉 뒤쪽에 해설지만 봐도 알 수 있는 문항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유전 자체에 대한 체감 난이도 없기 때문에 제가 유전 부분은 전문항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명히 또 이것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언제 완강이 되나요? 유전 편이든 비유전 편이든 MDC 모든 기출은 제가 기존에 촬영했던 거에다가 신상 기출을 추가 촬영하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올해 교재에 맞게끔 편집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편집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 딱 완강이 됩니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개념 강의를 수강하는 동안 제 예상에는 2월 중에는 완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유전 편 강의 구성은 개강은 이제 1월달에 하도록 할 거고요. 강의 수는 유전 편과 마찬가지로 34강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1 교육청 기출이고요. 파트2는 평가원 기출입니다. MDC 비유전 편 교재에 수록되는 총 문항은 1013문항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해설지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1단원 2단원 그리고 5단원의 경우에는 제가 따로 해설 강의를 올리지 않고 해설지 여러분들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나마 이제 해설이 필요한 사실 제가 작년에도 비유전 강의 비유전 편 기출문제 풀이를 찍어서 올렸는데 일부 친구들은 수강 편에 올리더라고요. 비유전 편은 볼 거 없어요. 그냥 뭐 자기가 개념 꾸준히 암기하고 복습하고 해설지만 봐도 아는데 굳이 강의 볼 필요 있습니까? 이렇게 수강 편을 다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사실 뭐 수험생 입장에서든 강사 입장에서든 비유전 편의 꽤 많은 부분은 개념 암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해설 강의까지 굳이 필요 없는 문제가 꽤 많긴 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강의가 필요한 문제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1, 2, 5단원 단순 암경에 출제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설지를 봐주시면 되고 3단원에 해당하는 545문항 같은 경우에는 3단원 전문항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해설을 할 수 있는 선에서 꼼꼼하게 노베이스도 설명을 듣고 또 해설지를 보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부탁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MDC 모듬 기출은 상당히 방대한 문제잖아. 총문항 수가 1,421문항 이 문항을 언제까지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어 봐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타이밍은 개념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3월 말 4월 초중순까지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처한 상황에 다를 수 있습니다. 작수 1, 2등급 수험생일 수도 있고 거의 최상위권 친구들이죠. 또는 예비 고3으로서 이미 내신 때 기출을 풀어 봤던 친구도 있고 처음 공부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딱 못을 박아가지고 하셔라 라고 하기가 상황에 따라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이상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이 식에 맞춰서 하는 게 좋다. 일단 MDC의 모든 기출을 포함해서 기출의 학습은 상반기까지 이 상반기라는 거는 6월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6월 평가음 보기 전에 1회독이라도 하면 엄청 잘한 거다. 그러면 가장 베스트는 뭐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 수강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개념을 1월에 시하겠다. 그럼 1, 2, 3월 3월 말이나 4월 초중순까지 하면 엄청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종종 질문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샘 MDC의 모든 기출 문제집이면 시중 기출 문제집을 안 사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종종 합니다. 안 사셔도 돼요. 그리고 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시중 기출 문제집과 한종철 선생님의 MDC 기출 문제집 강사의 기출 문제집 뭐가 차이가 있나요? 문제는 차이가 없죠.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해설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해설의 차이라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해설 강의를 제공하는 뿐만 아니라 저의 해설집에는 특히 막전이 근육 유전처럼 강사의 스킬과 논리 나름의 노하우가 적용이 되는 파트에서는 강사한테 배웠던 스타일대로 해설집이 쓰여있는 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중 해설과 한종철 강사 해설이 엄청 차이가 나냐 라고 하면 그거는 수험생이 한종철 강의를 듣고 있다면 엄청 큰 차이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상당히 해설이 수험생 친화적이거든. 그런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 시중 기출 문제집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 배열. 사실 이 기출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배열을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또 학습자 즉 수험생 입장에서 학습의 효율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 그런 점들을 유념해서 참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노력 꾸준함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체력관리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반복을 해 주신다면 올해 반드시 2024 수능에서 만족함하는 결과 만점을 완성하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다음번에는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능대방 화이팅!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